그래서 우리 희정씨가 라이브 중에 저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. 저건 대단한 연기 아닌가요? 초보가?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유튜브 찍자고 저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카메라 딱 디따고 해도 떨려가지고 찍기가 어려운데 지금 수많은 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데서 자기는 첫 입문곡 편지를 쳐서 유튜브 영상에 바로 라이브로 쓰고 싶습니다 하더라고 역시 대단한 무대에 딱 오는 가수 출신답게 좋습니다. 우리 위희정씨 드럼 세트로 모셔서 어니언스의 편지 우리 선 드럼의 입문곡이죠. 우리 위희정씨 드럼의 입문곡이죠. 우리 위희정씨 드럼을 키워ividad하지 않고요. 우리 위희정씨 드럼의 입문곡이죠. 우리 위희정씨 드럼을 키 워이emanparkед으로 보내촤는데요. hit awhile을 배워etically 남는 사 crypt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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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